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청년기였던 거는 몇 년대죠? 그러니까. 한 5년? 6년? 뭐요? 10을 뺐습니다. 15년, 16년 정도. 90년대죠? 90년대. 응팔 세대입니다. 응답하라, 1980. 지금은 그때로 비해서 벌써 거의 25년, 30년이 흘렀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의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몇 살까지 청년으로 봐야 되냐. 그런데 지금은 한 2, 5, 3, 4 세대를 약간 청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25세에서 34세. 예전보다 조금 청년의 연령대가 높아진 면도 분명히 있고요. 마음이 청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19세 이상부터 아마 30대까지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계속. 30대까지를 법률로 규정한 건 없고요. 그렇죠. 없고요. 그전에 그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고는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90년대건 80년대건 그 당시에 청년들도 다 힘들었다고 하지만 두 분도 그렇지만 요즘 청년들 보면 참 좀 딱하지 않아요? 정말 딱하다는 이야기가 맞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청년이 되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사실 그 10대 때 갖고 있던 그런 성향들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그 시대의 주역이 되면서 그 사회의 어떤 트렌드로 바뀌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이미 10대 때 지금의 청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사실 학원 다니냐 이것저것 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청년에 대해서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20대를 이야기하지만 30대를 보면 저는 마음이 더 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론에 나타나는 30대들은 항상 사회에 대한 불만이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가 수능 세대이기도 하고 또 IMF를 거쳐오기도 하고 계속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상 30대가 되고 보니까 결혼하기도 힘들고 집장만 하기도 힘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힘은 주고 싶은데 취업, 결혼, 집장만 다 힘들다? 맞습니다. 그래서 3포, 5포, 7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정작 도움을 못 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빅데이터 상에도 다 드러나나요? 네. 2018년부터 19년 넘어서면서 청년과 함께 언급된 키워드를 뽑아보면 역시 1위가 일자리와 고용이 제일 높게 올라옵니다. 취업 문제군요. 그렇죠. 25.9% 정도 비율을 갖고 있고요. 2위가 또 결혼. 그래서 16.9%.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표현하는 키워드들인데 3위가 생활경제로 13.5%. 그 외에 부동산이나 문화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도 청년하고 같이 언급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부동산하고는 나하고는 거의 인연이 없구나. 이런 어떤 포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청년세대에서 우스갯소리가 인생 전세 아니면 월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일자리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경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 회사를 고민하는 그 30대 비율이 늘고 있다는 건 점점 더 취업하기 어렵고 그 시기가 늦춰지고 있구나. 그래서 또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비혼 그러니까 미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면서 이 30대들한테는 되게 고민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자리, 결혼, 부동산 이런 게 이제 곧 그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게 제일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는 키워드로 나오고 있죠. 이 2, 5, 3, 4 세대를 나나랜더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뭐 이 트렌드 관련된 키워드로서 뽑혀지고 있는 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무슨 뜻이에요? 나나랜드를. 우리 그 나라랜드를 약간 좀 변형을 시켜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나만을 위한 존재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고. 나나가 그냥 나를 뜻한다. 그렇죠. 내가 저 중요하다라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요. 2, 5, 3, 4 세대들은 이제 유년기와 초등학교, 이 저학년 때 IMF 그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뭐 어려서 잘 인지는 못했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교사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좋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한 사회에서 그 나의 이익을 최대한 챙겨야 된다는 인식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자리가 잡혔고. 2, 5, 3, 4 세대는 이제 직장 선택에 있어도 이 적성보다 또 이 돈과 시간, 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돈과 시간을 더 많이 찾는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 보통 세대를 구분할 때 학력고사 세대, 수능 세대, 대학 입시 이런 치르는 방법으로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공부 방법이 세대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 5, 3, 4 세대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인강 세대라고 불리웁니다. 인강 세대. 그래서 인터넷 강의는 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문제풀이와 그 팁을 제공해 주는 그 시행착오를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이 공부에서 많이 또 터득하면서 자라온 세대다. 이 인터넷 강의를 이 정상적인 속도로 듣는 학생들은 없거든요. 공부도 내식으로. 그렇죠. 한 2배속 정도 빨리 듣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어쨌든 보고 들은 것은 많은데 이 자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을 많이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꿀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하지 않는 고수들의 경험을 많이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들이 남의 것을 많이 좀 참고하면서 자기 걸로 좀 만들려 내리는 게 보이고 있죠. 진짜 꿀은 아니네요. 꿀팁이. 뭐 진짜 꿀도 있겠죠. 여론조사상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나요? 특히 요즘 왜 문 대통령 지지도가 20대에서 남녀 차이가 제일 극심하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요새 20대 분석이 아주 골몰하고 있다면서요. 활발합니다. 30대는 사회적 불만이 많았던 그런 성향을 집단적으로 나타낸다면 20대는 20대 내에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젊은 세대들 하면 상당히 진보적일 거야 그랬는데 완전히 또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상당히 중도적인 성격이 강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에서 이제 두이 서베이가 매일 경제 여례를 받아서 실시한 지난 12월에 얼마 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중도다. 네. 그리고 완전하게 또 확실하게 보수다 또 진보다라는 비율은 거의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념보다도 실용적인 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말 그대로 앞서 최재훈 이사가 이야기하신 나나랜드. 나나랜드의 성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남녀 간도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사이의 그런 젠더 이슈 갈등이 있을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대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또 30대를 예측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정치까지는 이들을 좀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또 더 활발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20대의 정치적인 성향 부분은 따로 좀 우리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지금 20대들은 여론조사상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또 앞으로 10년 뒤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던지요. 네. 그러니까 20대들에 대해서 정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고민 고민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고민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10명 중 4명 가까이의 가장 많은 고민은 취업이었습니다. 취업. 빅데이터랑 똑같네요. 네. 자리자리 일자리인데 사실 20대는 연애를 하고 이 로맨스 또 결혼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매우 불만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좌절 또 절망하는 20대라고 할 수 있는데 10년 뒤에 미래를 물어봤더니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건 그래도 10년 뒤에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서광이 비칠 것이다. 그런 긍정적 낙한적 시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제일 큰 고민이고 지금은 불만이지만 10년 뒤에는 좋아질 수 있다. 희망하는 게도 놓치지 않고 있다. 10년 뒤에는 하면 되지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그걸 아까 나날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공부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해서 정보를 찾는 아까 최재훈 이사가 얘기했잖아요. 인강 세대. 그런 특징들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대들에게 정말 힘들 때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봤거든요. 보통은 부모님, 친구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또는 선생님 이럴 줄 알았더니 30.3%로 가장 많은 건 역시 부모님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의지하는 정도의 비율에 가까운 28.5%가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래요. 이런 응답을 했는데요. 애인이라고 하는 응답도 17.1%. 애인을 잘 못 믿네요. 그건 애인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네. 저하고 상황이 또 젊을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친구가 14.9% 의지하는 걸로. 종교가 사는 점은 상당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종교에 의지하는. 그런데 종교는 4.7%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부모님이 1등이지만 거의 비슷한 응답이 나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 2, 5, 3, 4 세대들이 회사에서 갖는 특징을 보면 자기만의 시공간이 꼭 보장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 시간인지 휴식인지 애매한 게 바로 상사와의 점심 식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만이 시간인지 아닌지 구분해 줘야 되고. 상사랑 같이 식사하기 싫어한다. 그렇죠.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휴가 제도 또 정시 퇴근. 그리고 내 책상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정도는 놔줄 수 있게. 이런 넓은 범위의 허용이 아니라 좁지만 명확한 범위를 갖고 싶어 하는. 또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과 명확한 규정에 대한 얘기 또 페널티.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율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규칙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확실히 회사 생활도 다른 걸 보면 직접 경험해 보면 30대만 하더라도 부장님 또 이사님하고 이런 식사를 하러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 아무래도 짜장면 먹지 그러면 다 또 수긍을 하고. 네. 그렇죠. 또 30대는 좀 맞이 못한 기분이더라도 가는데 20대는 그냥 오늘 저는 그냥 따로 먹겠습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 왜냐하면 점심시간 그거 먹는 게 정말 자기로서는 엄청난 행복인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자리, 경제적 문제 이런 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결혼이 언급됐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결혼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2, 5, 3, 4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결혼 연관 키워드 10개 중에 7개가 긍정 키워드. 사랑, 좋은, 행복, 즐기다, 축하, 희망 같은 긍정 키워드라면 부정 키워드는 3개밖에 없었어요. 스트레스다, 힘들다, 걱정이다. 사실 이거는 항상 결혼 생활에 존재하는 키워드인데. 2018년에는 10개 키워드 가운데 7개가 부정 키워드. 역전됐네요. 2년 사이에. 그렇죠. 힘들다, 거부하다, 혐오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결혼을 혐오한다? 네. 그래서 안타깝다, 불행하다, 소용없다, 답답하다. 키워드만 보면 결혼을 왜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결혼에 대한 부정 반응이 높다는 거고요. 이건 완전 극적인데요. 딱 2년인데 결혼과 관련돼서 7개가 좋았다가 3개만 좋은 걸로. 그렇죠. 7개가 부정인 걸로 연관 키워드가 완전 바뀌었다. 완전 바뀌었죠. 큰일이에요. 큰일이야. 저출산 더 심화시겠는데. 2017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2013년에는 긍부정만 놓고 보면 긍정이 64%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16년에는 50%대로 서로 반반 양분 됐다가 2018년에는 긍정 반응이 46%로 전체적으로 부정 반응이 더 높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결혼을 못하는 게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결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 결혼 조사에서 결혼 계획이 있는지 같은 거 물어보면 뭐라고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와요? 네. 이번 조사에서 보면 결혼 관련해서 결혼 계획이 없다가 49.9%로 절반이었습니다. 빅데이터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20대는 2명 중 1명이 결혼 의사가 없으니까. 이러다 보면 결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출산 중에 한 사람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출산에 대해서 묻자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가 무려 50%가 넘는 54.2%로 나타났고요. 한 명이라도 자녀를 갖겠다고 하는 응답자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집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어때요? 네. 정말 집이 정말 문제다. 집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절망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 관련되는 부분인데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20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응답이 4명 중 1명이었고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가 3명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한 5년만 노력하면 되겠지. 아예 그런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을 아무리 해도 못 살 것이다. 4명 중 1명이나 됐습니다. 4명 중 1명은 아예 집을 못 산다. 포기했다.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고용.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성장됐으면 하는 것도 2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용장출, 경제성장. 네. 최재원 이사. 이런 2호, 3호 세대들,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직장에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소통에 대한 어려움들을 기성세대들이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원활한 소통의 키는 발신자 역할을 하는 쪽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기성세대가 사실 이걸 쥐고 있다는 거고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의사소통의 역량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찌 됐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맞이해야지 2019년도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배종찬 본문장 생각은? 네. 20대는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아주 강렬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빅데이트의 최재훈 의사도 말씀해 주신 대로 나나렌더 또 이른바 소확행이라고 해서 큰 집을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비용이 필요한 집은 살 수 없겠지만 작은 행복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겠다. 소확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이번 조사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는 해외에서 남은 삶을 보낸다면 이민을 가겠느냐 3명 중 2명 가깝습니다. 62.9%가 이민 가겠다. 희망 없는 사회는 정말 내일이 없는 사회거든요. 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힘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회가 반드시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경제 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좀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과 희망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도록 결혼도 할 수 있다. 자녀도 낳아야지 이런 어떤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희망을 가지도록 20대들이 시사 잡기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의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